안녕하세요 반갑다 보여줍니까? 언니!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우리는 장미오고 출신 칠공주파다 알겠냐? 네 언니! 그래 여기 있습니다 언니 어 그래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시집가서 평범한 여자로 사는게 너무 보기 좋아 앞으로도 다솜아 예 언니 언니 봤으면 안경을 좀 벗지 야 버릇게 그게 뭐야? 빨리 안 벗어 예 너 눈 왜그래?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뭐? 남편한테 맞아 야 안되겠어 연장 챙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있어? 남편 어디있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 돈만 준다던데 야 정다수 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야 서로 조금 참고 살면 된 어? 맨날 이렇게 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어? 애들 보고 창타주다 너 어? 야 조아름 민원님 여자가 맞았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넌 오늘 왜이래? 왜이렇게 잘라내는거야? 뭔일 있어? 앞머리 잘못 잘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언니 넌 성격 좀 고쳐야돼 그러니까 결혼 두번 하지 무슨말씀부터 언니 저 두번 안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어? 두번 했다 들었는데 그럼 누가 두번 했어? 저입니다 언니 네 가하라 예 결혼 두번 했어 두번 했습니다 첫번째 결혼은 왜 이혼했어? 제가 바람피웠습니다 야 이건 뭐 가하리도 바람피는데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 요즘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척도 안합니다 아름아 넌 다리는 좀 오므리고 내가 니들 이래 사니까 아직까지 시집 안가고 버팅기는거야 아휴 진짜 진짜 맞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말입니다 학창시절 몸매 그대로입니다 예? 야 이거 뭐 다리 좀 보십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 다리 관리하는 비법이라도 따로 있습니까? 네 비법? 예언니 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아 요즘 너무 속상한게 사사도 남어 남어 아 진짜 그럼 뭐합니까 가슴이 75A인데 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다섯매 예언니 이빨 깎여물어 너 완전 깬다 진짜 깨 75A 75A 니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언니가 어렸을때부터 엎드려졌어 그놈 엎드려졌어 어? A컵이 죄야 A컵이 죄야 안그래요 언니 넌 95A잖아 95 에이 아름아 엉덩이 골 가려 너 진짜 쩐다 그래 나 75A다 니가 보태준거 있어? 손톱으로 얼굴 확 긁어버려 막 이래 안되겠어 오늘 술 한잔하자 내가 술 쏠게 알겠습니다 그래 가려 그러니 저는 급한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디갈려고? 급히 만나볼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야 너 저번에 그게 아직도 처리 안했어 어? 그래서 오늘 직접 만나러 가려고 빨리 갔다와 예 야 가긴 어디가? 뭔일인데? 그게 예 그런일이 있으면 큰언니한테 제빵제빵 말을 했어야지 당장 전화 걸어 내가 해결할테니까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하셔도 되는데 보셔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는거야 그사람 손끝 하나만 건드려봐 당신도 죽어 그사람 손끝 하나만 건드려봐 당신도 죽어 알겠어? 어떻게 됐습니까? 드라마 흐름상 주인공 죽일 수 밖에 없대 하하